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죠. 장훈 씨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서 막말했던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이 고소를 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장훈 위원장 방금 울먹울먹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어제죠. 세월호 유족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차명진 전 의원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모욕하고 폄훼하고 또 파렴치 안으로 몰았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차 의원은 앞서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비판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죠. 유가족들은 돈만 밝히는 동물로 가족들을 취급한 거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다.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정진석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가족들은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번에 황 대표가 좀 이례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접근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었는데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19일 날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은 했거든요. 그냥 게시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 중진 의원 한 명하고 징계 정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보다는 5.18만 원이 더 잘못의 정도가 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떤 다른 방송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해가지고 이거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형태라도 징계를 하겠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거니까. 그리고 징계를 경징계가 되든 중징계가 되든 징계를 내놓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벌줬다.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분명 그 징계 수위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게 제 얘기였는데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진 의원의 평가대로라고 하면 5.18만 원도 사실은 솜방망이 징계라고 그랬거든요. 김순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받았고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은 그냥 경고만 받았으니까 사실상 굉장히 약한 건데 경고는 사실 징계가 없죠. 실질적인 조치는 없죠. 말로만 경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징계보다 약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니까 솜방망이 징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